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있겠네요. 이걸 딥들에서 털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해먹기 이거 갖다 놔줘. 스토리로. 아 데스스나. 와 미쳤다. 답답하다. 아 이게 처리가 안되네. 이건 여기서 딜을 한숨 겪겠네. 왜그러니까. 뭐지. 내일은 샷건 플레이예요? 그 게임은 샷건이 강한 게임이라서 뭐 하려면 깼 수 있겠죠. 패턴만 잘 맞추면. 아 이게 데뷔 아무 움직일 수가 없어. 샷건이 맞추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한번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접근해서. 어. 아우씨. 야잇. 어우. 힘도 죽겠네 진짜. 일단 저걸 한번 쏘고. 올라오기 좋겠네. 넘어간다. 음. 어. 이 샷이드노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쓰읍. 이. 전차를 이용해야겠다 전차를.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맞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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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얘네 안 나거든요.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잘 안되네. 앗. 잠깐만. 그러지마. 그래. 아. 둘. 둘이 남네. 다. 30 decir. 2. 이래. 3. 4. 거짓말이야 이게 보니깐... 거의... 대해지겠다... 띄옹해지네 좀... 오 됐다... 아... 됐네... 아이고... 아 조카소 보스 진짜 싫어... 지금 알아요... 제가 볼땐 저게... 다시 숨이 끝나요... 저 새밭짜리 근접에서 피할 수가 없어... 다시 속에 승부를 봐야되는데... 어떻게 승부를 걸리지...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띄용이 됐다... 진짜 무차하게 플레이한다... 아이고... 아... 오씨... 근데 그렇다고 너무 바깥 너만 처리하면 안 돼... 이거 또... 좋은 상황이야 좋은 상황... 됐어... 끝났어... 아... 아... 물고기... 물고기까지... 어... 뭐해... 뭐해... 자살했어... 어... 또 또... 배울성어 레이나가... 둘이 좀 안 좋겠나보네...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사라져... 아... 됐어... 개쩐다 개쩐다 이 자리... 대목 밑은... 못쓰거든요 애들이... 이사이 같은 경우가... 근데 저... 이거 한방이 잡히나? 착한 한방... 오케이... 됐어야 됐어... 이 정도면 끝났...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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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뮤직비디오는... 됐는데... 하... 들어가야겠네... 안 돼... 안 돼... 오... 닥스토레... 하... 이래서 여기 좀 걱정했던건데... 이거 겁나 안들어가네... 까먹고만... 근접상태에서는... 괜찮은데... 20... 50... 한방에... 괜찮은데... 근접상태라고 하면... 로켓버러 나갈거 같네... 샷건이 좀 빠르네... 또... 종가하더라고... 죽은 로켓만 쓴 바다 좋은게 아니네... 이게... 근접상태에서는... 샷건... 멀리서는... 로켓... 근데 할거 같다... 샷건이 확실히 쎄요... 여기... 쎄요... 배가 뽑아도 상이 듣기 때문에... 진짜 쎄요... 여긴 이 길이 좋겠죠... 여기... 여기 쓰나면... 사종대는... 최단 로트요...? 아... 저도... 최단 로드가 잠실건줄 몰라요... 왜냐면... 전 지금 직겜 모드로 하고있어서... 게임... 딱 그냥파고있지 않아요... 일단 윗길이 느려요... 거나 확실해 이사 휘는거가지고 됐네요 이정도 끝났네 어 잠깐 이건 좀? 이거 어떻게하지? 아아 우허 우이씨 죽어라 한원 넣어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핫 핫 핫 핫 됐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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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번 줄게 두 번 에일라도 두 번 줄 영상 남은게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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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끄여 어허 됐다 근데 A라고 이게? 왜지? 아 어 좋겠다 좋겠다 쏜다 쏜다 쟤 오씨 이건 뭐야 좀 내려와 개스키들아 죽였다 어 한방지 안 맞네 이건 뭔지도 해서 안 돼요 이건 할 수가 없어 들어야겠네 어쩔 수 없네 잘 가 쏘고 왜 안 써도 되네요 웅 크으아 어 높이 팀이 되겠네 아 웅 깜 institution 하 아 웅 조율좀 하고 이건 덱각이야 아 좋겠네 이거 이거 안덱각이다 덱각이었네 덱각이야 덱각이야 아이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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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너 옆에 그거니 얘네가 없으면 되는데 진짜 오케이 됐다 아 진짜 저 미친 저 미친 또 저 왜 저기 있어 진짜 짐초같은데 잡았네 됐다 크랙 두각각 바삭 번역 전대 아 아 차.. 소상시하는거 봐 차트 끝뼈스러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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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냐 못쓰냐 아.. 제끼야 핵도의 벌레야 더럽다 더러워 쭈마씨 아.. 얼마 안남았네 이지요 정도 조간도 안되요 도시 ㅇ...될거 같지 않아요 이거 쟤가 어떻게 되겠지? 단무역 반전같은데 쟤가 어떻게 되겠지? 됐다아C 잘가요 저리야 저리야 우리 좀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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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젤도 될거고 처음 플레이 아 이러지마 좀 와 이리오 이리오라고 이리오 내가 가리키는대로 로케이션이 이글로 끝나는데 스파이가 끝나거든요 스파이터 스파이터 진짜 감사할만한 상황인데 쏘전해 차가운, 가운, 가운 두구는 다시 가운 가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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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